제대로 된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퇴각하는 쇼군의 군대와 신선조 대원들 그들은 이곳에서 마지막 일전을 준비합니다 퇴각하는 쇼군의 군대와 신선조 대원들 퇴각하는 쇼군의 군대와 신선조 대원들 승기를 잡아가던 그때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는 병사들 그리고 주저앉는 신선조 대원들 요시무라는 홀로 천안군 앞에 나서는데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죠 노인이 된 사이토는 아픈 손자를 업고 병원을 찾는데 그곳에서 요시무라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친구였던 요시무라와 오노는 그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주군과 신화의 관계가 된 둘은 축제에서 우연히 본 시즈에게 동시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오노의 첩으로 들어가게 된 시즈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요시무라가 있었죠 요시무라는 비록 하금무사였지만 올곱고 인정받는 사범이었는데 굶어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토록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 사이토 《その 사는か私の父王の二郎依問は大阪蔵屋敷支配役言うなれば反気球存亡の舵取りを任されていたのでした吉村先生が父の前に現れたのでした》 《吉村が来たというのか》 중립을 지키던 오노의 번은 그를 받아줄 수 없기에 자신의 칼을 주며 헬복을 명합니다 《吉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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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腹切っていいしにも、夜遊びな。教えてくなし。 おめえのことは、トドは一日たりとも忘れたためしはねがった。 トドは腹切って死んでも、おめえのそばにおるからな。 ああ、うれていえすね。 腹切りも、小倉くんにも行かねえぞ。 おめえだつとおともにおる。 片時も離れねえんで。 おめえだつと。 腹切って死んで。 おめえでとうございます。 おめえだつと。 그동안 모은 돈과 제카를 가족에게 전해달라는 혈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요시무라 그때로 갓이쥐 오매소 갓이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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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스무라 사마は 徳川 사마のせんぺいばたまわる 十分な働きをしたそうであんす 旦那 사마 ご苦労さんでござんした わたしらのために 用具働いて ご苦労さんでござんした ご苦労さん 財産としての死に場所を求めていたとしか わたしには思えませんでした 요시무라의 인풍과 검수를 빼닮은 그의 아들 카이치로는 동생 미치를 맡기고 전쟁터로 행합니다 たった1人で3度の顔を渡すわけにはいかねのっす 貝一郎はそれきり盛岡に戻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函館の戦で若い命を散らしたのでしたそしてこの蜜とその後私は結婚しました 貝一郎で若い命ではなくてただの風だと思います 貝一郎で若い命を感じるのサイト 貝一郎で若い命を感じるのがありませんでした 貝一郎で若い命を感じるのではなくてただの風だと思います 貝一郎で若い命を感じるのです 貝一郎で若い命を感じるのがいいでしょう 貝一郎、隻春進出が起きるのだと思っています 貝一郎では毎年の天草山にあ biscuitsой好きながり 朝々の山に焼き寄せたら 侍暖の時間を少ない限なきゃ 貝一郎が若い命を反らしなければ 特に草山と枕まで大なきゃあとという radiator 今回去 Ahora妥だが 貝一郎で水郎の century 吉村君も写真を撮りたまえ。距離のみんなが喜ぶよ。 ええ。 大金はまとめて払うから心配いらないんだよ。 それなれば。 ええ、一目で。 ほっ! ひー、ふー、みー、よー。 ええ。 ええ。 ええ。